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처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끈끈한 브로맨스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4.10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역으로 있는 인천 계양을구에 출마 선전을 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열악한 험지였지만 원 전 장관은 개의치 않고 도전, 헌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지역토박이로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이천수를 후원회장으로 영입 함께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천수 회장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원 전 장관 곁을 지켜 지지자들을 감동하게 만들었다. 선거운동 막가지에서는 이천수의 어머니가 연단에 올라 이천수와 함께 눈물을 흘려 청중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기도 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런 원희룡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별한 공을 들였다. 수도권 지원 유세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빼놓지 않고 방문, 은후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러한 한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 전 장관은 수도권에 불어닥친 거센 정권 심판 열풍에 밀려 비록 낙서는 했지만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입지를 다졌다. 원 전 장관은 한 위원장이 사퇴한 지 한 달을 조금 더 넘긴 지난 5월 13일 한 위원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고 두 사람은 강남의 한 딤섬집에서 회동을 했다. 이천수 회장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원 전 장관은 한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이 있은 후 한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 전 장관이 한 위원장에게 당대표 출마를 적극 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퇴 이후 공개적인 일정을 자제하고 있는 한 위원장으로서는 원 전 장관을 만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보로 읽히고 있으며 모종의 결심이 있었음을 짐작해 해준다.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자신과 호흡을 같이한 비대위원달과 식사를 함께하고 선거 기간 내내 고생한 당직자들과 만찬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의례적인 인사 차원의 만남이었을 뿐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하지만 원 전 장관의 경우 당내에서 유력한 인사 중 한 명이고 그와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원 전 장관과 한 위원장은 당내에서 차기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으면서도 중도 우파적인 이념적 성향에서 케미가 잘 맞고 보수 정당의 지지층 확장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앞으로도 건강한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도의 시너지를 발휘할 경우 윈윈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원 전 장관과 한 위원장은 서울법대 간당은 대표적인 천재들인데 제주도 출신인 원 전 장관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제주 제1고등학교 재학시절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으며 전국적으로 치른 12차례의 시험에서 모두 수석을 차지하며 기대를 모았고 1982학년도 제1회 대학 입학 학력고사까지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더욱 대단한 것은 그가 살던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낙후된 곳이었다는 점이다. 대도시에 내려라 하는 명문가의 학생들이 우수한 인프라 속에서 공부하는 상황에서 원이용은 과외 한번 받아보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전국 수석의 단골 소감 유행어가 된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라는 말을 최초로 발언한 원조 공부의 신이자 제주도가 나은 천재라고 불린다. 그리고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의 수석으로 입학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력고사 전국 수석까지 가히 개천해서 욕났다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시절 운동권에 몸을 담았지만 이후 공부의 전념 사법시험의 수석으로 합격했다. 검사로 임용되어 이름을 떨치던 원희룡은 1992년 당시 한나라당의 입당,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이후 3선 국회의원, 재선 제주지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의 건설교통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차례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합리적인 중도 정치인의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이 점에서 결이 비슷한 한동훈과의 케미가 잘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원 전 장관 못지않은 천재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원희룡과는 달리 어린 시절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살았는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어플라이드 마그네틱스의 임원으로 있었던 아버지 덕분이었다. 강원도 출신인 부모님 때문에 강원도에서 지내던 한동훈은 아버지가 직장을 청주로 옮기면서 청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5학년 때 서울로 전학, 강남 8학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다. 학창시절 한동훈은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장을 도맡아 놓고 할 정도로 리더십도 뛰어난 학생이었다. 문제 아들과도 잘 어울릴 정도로 인성이 훌륭했다는 것이 그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들의 증언이다. 중학교 졸업 후 한동훈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 부촌인 압구정동의 현대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다투었으며 반장도 계속 맡았다. 그리고 원희룡이 사법고시를 패스하던 해인 1992년 한동훈은 원희룡의 10년 후배로 서울법대에 입학했다. 연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기도 했으며 플루트 연주자로 교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정기연주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법대 재학 시절 법대 학보사 기자였던 한동훈이 당시 사법연수생이었던 원희룡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이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다. 30년 전의 일이었지만 원희룡은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한동훈을 아주 명석하고 상황에 대한 감각도 뛰어난 학생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동훈은 서울법대 재학 시절 사법고시를 패스 원희룡이 선택했던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검사 시절 검찰대 3대 천재로 불리기도 했다. 서울대 공대 전작과를 나와 검사가 된 장인 진현구 검사장의 영향을 받아 특수부 수사 과정에서 AIC 기법을 동원 탁월한 성과를 냈다.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법대 후배이며 김현장의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인 부인 진원정 변호사를 만난 것도 서울법대 재학 시절이었는데 두 사람은 법대의 전설적인 캠퍼스 커플이었고 한동훈이 공군법무관으로 있을 당시 웨딩마치를 올렸다. 검사 시절 내내 승승장구하던 한동훈이 처음으로 좌절을 경험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 문재인 정권의 미운 털이 박혔으며 결국 부산으로 좌천되는 쓰라림을 맛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맹애를 회복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차분한 음변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단박에 제약, 일약스타로 떠올랐으며 그것이 자산이 되어 국민의힘 구원투수로서 정계의 임무은 4.10 총선을 지휘했는데 그 센 정권 심판 바람 속에서도 108석이라는 의석수를 확보, 개헌 저지선을 마련한 데 성공했다. 그로운 길이 비슷했던 은희룡과 한동훈. 총선 과정에서 보는 이들을 부럽게 만들었던 위대한 브로맨스.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윈윈하는 관계로 두 사람이 앞으로 한국 보수정치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갈지 지지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두 사람의 케미에 대해 한동훈의 팬카페 위드 후니의 지지자들은 학보사 기자와 사법연수생, 두 사람 사이에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었군요. 두 사람의 만남은 한국 보수정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위대한 만남입니다. 때로는 서로 건강하게 경쟁하면서 또 때로는 서로 도와주면서 한국 정치를 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강단 있는 두 천재가 있기에 한국 정치의 미래가 밝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파이팅! 두 분의 우정 쭉 변치 말기 바랍니다. 등의 댓글로 한동훈과 원희룡 두 사람에게 잔사를 보내고 있다.